직장 생활에 필요한 문장 알아보기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알아봅시다. 어느 회사에 근무하십니까? 네, 한국기기에 다닙니다. 근무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? 2년 3개월 되었습니다.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? 6시에 퇴근합니다. 스카치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외부 전화가 왔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잠시 쉬었다 합시다. 네, 그럼 차 한잔 하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